네 조효정씨 역시 올 한해 KBS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? 네 조효정씨 레드카펫에 오늘 우아함을 더해주는 의상으로 입장해주고 계십니다. 조효정씨 추위를 참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KBS 드라마를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의 열기에 하나도 추워 보이지 않네요. 네 왼쪽부터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운데쪽도 봐주시고요. 자 오른쪽도 봐주실까요? 와 조효정씨 인사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올 한해 KBS에서 많은 사랑 받으셨습니다. 지금 연말 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상식에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어 말일에 이렇게 KBS와 함께 하게 돼서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. 기분이 좋아요. 네 오늘 꼭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배우 혹은 이 사람의 실물을 보고 싶다는 배우가 계십니까? 음 천우준 선배님. 천우준 선배님. 네 알겠습니다.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시청자 여러분. 올 한해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. 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조효정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2017 KBS 연기대상을 찾은 조효정씨 만나보셨고요. 저 홈교정씨 만나보셨고요. 잠시 bay entrance